자, 이번에 드랍스 보상으로 나오는 티그 스킨하고 백구, 케이폰과 스킨이 쇼케이스로 이미 나왔네요. 자,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봅시다. 제가 미리 좀 당황을 받아놨습니다. 자, 티그. 오오. 이거는 실제 게임 안에서 보면 더 이쁠 것 같다. 딱 봐도. 오오. 이야, 오오. 괜찮은데요? 좋은데? 겨울멤에 들어가면 되게 어울리겠다. 의외로 또 산악지대 이런 데도 어울리겠다고. 백구. 멋있다. 근데 케이포야, 케이포. 그게 아쉬워. 멋있긴 멋있는데. 케이포면 아마 쟤가 5점 땐 그럴 겁니다. 이거 할 일이 있나 싶다. 근데 조끼는 진짜 좋다. 이거 드랍스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새벽 1시에 이걸 받을 만한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세요. 끝.